라임부터 이제 시청자 분들께 인사해야 돼요, 일어서서. 아빠 친구들이고 멤버들 친구들, 친구들이에요. 인사하세요. 어디 일전에 다니는 몇 살 누굽니다, 인사해야 돼. 어, 잠시만요. 자, 일어나세요. 7살 인사. 장날부터. 자, 인사. 어, 인사하는 거예요. 아, 저기 있어. 라호야,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임이에요. 라호예요, 라호예요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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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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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안녕하세요, 자, 자. 저는 라오예요, 그래요. 카메라 보고. 이름은 뭐예요? 라오. 라오는 몇 살이에요? 세 살. 네, 사이요. 라임아, 너 예쁜데도 이렇게 하지 마, 너 많이 예쁜앤데. 너 그거. 요거, 요거.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되게 지금 약간 로맨스가 좀 있는 것인데. 오, 진짜? 그래서 계속 보면 아버님 서로 그런 거니까.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. 며느리라고. 그래서 볼 때마다 아버님하고 달려와. 야 아가씨가 이게 뭐야. 왜 이렇게 땀을 흘려야 돼요. 인중에만 하라 계속. 갑자기 쳐다보니까. 그런데 왜 집에 와요? 그런데 왜 집에 와요? 당황했어. 아니 당황한 거보다 열 받았어요. 아니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. 우리 간다니 정국을 빨리 죽었다니까.